어제의 사진에서 오늘의 우리를 봅니다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듯 꿈으로도 가득 차던 비좁던 집이 자라고 땀내 나던 아버지의 출근길이 자라고 기억 속 고향의 모습이 자랐습니다 당신의 어제가 만든 오늘의 대한민국 우리의 오늘은 다시 내일의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사진으로 지난 70년 다가올 미래 30년의 드라마를 함께 쓰겠습니다 웃음 한글자막 by 한효정